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이 곤충들 이런 곤충들은 아주 찾기가 힘들어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이란 걸 명심하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각자 두 마리씩 잡아올 수 있도록 공받으면 바로 우리 다진이한테 바로 쓰루 딱 해주면 우리 다진이가 딱 퇴빈하면 바로 실 때려가면 시원하잖아 아 축구는 지었을 거래요 너 빨리 안 막아? 너 어디서 굴리잖아 나 안 막아 가신애들은 축구를 내도 말짱 빠지라고 하던데 니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누구 마음대로 선수를 시키고 말고 합니까? 여기 선수들이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여왕기 대회에는 전국에 16팀이 출전하는 대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팀들과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팀에게 뒤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축구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참여하자! 이 기회를 뛰자고! 야 맛있냐? 뭘 자꾸 먹냐? 바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